1,2,3,땡! 배우 현빈이 유튜브 웹에는 출장 15야에 최근 개봉한 공조의 영화 홍보를 겸해 출연했는데요. 영화 공조인은 현빈, 유예진, 그리고 인유나, 다니엘, 해니 등이 주연으로 등장, 게임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를 걸고 진행한 인물 퀴즈에서 현빈이 방탄소년단 지민에게 실수를 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조의 주연 배우들은 첫 시도에서 성공하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했고 나영석 피디는 쉽게 틀릴 줄 알았다. 죄송하다면서. 추석 선물 세트를 5명 모두에게 주기로 하고 다시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이어서 진행된 게임에서는 현빈은 자신의 차례에서 방탄소년단 지민의 사진이 나오자 순간 당황하며 바로 이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현빈이 사진을 보고 이름을 답하지 못하자 유나는 오빠 괜찮겠어요? 나며 놀리기 시작했고 현빈은 뒤늦게 지민이라고 이름을 떠올렸는데요. 이어 현빈이 진땀을 흘리며 저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말하며 아쉬워해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나영석 피디는 제가 나중에 지민씨랑 이 게임할 때 현빈씨 얼굴 내서 틀리게 하겠다. 그러면 쌤쌤이다 라고 농담을 전하자. 현빈은 웃으며 아니다. 쌤쌤 아니다. 난 쌤쌤 안 하겠다고 말해 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 지민이 최근 한복 관련 트렌드 1위에 오르며 한국 전통의 미를 알리는 케이팝 대표 아티스트로서 트위터 제왕 명성을 떨쳤는데요. 트위터 상에서 매일 한복 관련 트렌드를 분석하는 한복 트렌드에 따르면 지민의 고유 해시태그 샵 지민이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